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천국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다고 치죠. 애고. 애고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바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만나요. 그러니까 성자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왔다 갔던 성령의 화신 성령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으로 온 분을 봐야 우리가 믿음이 쉽게 생기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믿으라고. 쉽게 믿으라고. 그래서 인간과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엄청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 자료가 지금 다 남아있는 게 사대보금이죠. 그러니까 우리 혼이 믿기가 쉽죠. 아 그렇구나 하고 성자를 믿음으로써 결국 누구를 만나요? 성령을 만나요. 내 성령을. 성자를 믿으면 결국 이 성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은 성령이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알기 위한 어떤 전초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 안의 성령을 만나서 내 안의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자라는 존재를 더 알게 되죠. 아 이런 성령. 그리고 이 성령이라는 존재는 사실 성부의 영이니까 아버지를 알게 되고 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에 해당되는 성자를 이해하게 돼요. 성령 그대로 살다간 사람이 있다니. 그럼 나도 성자를 본받아야겠다. 혼이 나도 성자를 본받아야겠다. 그러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대로 이 혼이 성도가 돼서 성령 그대로 내 혼을 성화시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잇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 천국 안에 이런 얘기가 들어요. 예수 믿고 성령을 깨달은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를 다시 진리의 눈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나도 성자를 닮겠다라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를 닮아서 나도 공동상속자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도 성도가 돼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예수 천국의 진실입니다.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성자를 안 믿고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 갈 길은 지옥뿐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런데 그걸 말하는, 그걸 막 들고 다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성령을 만난 분들이 아니라서 문제죠. 지옥을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건지. 천국 갈 분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 이해를 하는데 본인하고 해당이 안 된 얘기를 왜 들고 다니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루 종일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는 모른다. 나는 생깔 거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자라여 천국 간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공식이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이니까 어쩔 수 없죠. 예수님이 마음대로 빼준다 이런 게 없어요. 어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뜻 따르는 자라여 천국 간다. 라고 하셨지. 하나님 뜻은 notice에 몇 일정도 안 어려垩? 하나님 뜻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